해외여행지 스위스 66.01 5위 아일랜드 66.75 4위 일본 68.58 3위 스웨덴 70.42 2위 아이슬란드 70.88 1위 캐나다 71.94 미국 여행객 기준이며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로 1위를 아이슬란드,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길거리에 가방이나 핸드폰을 두어도 아무도 안 좋아서 그런 거 보면 괜히 뿌듯해요. 오늘은 가장 안전한 해외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